전주 씨 제 김 김이요. 어디 김 씨? 그냥 보통 김? 경주 김 그렇지 경주 김이다 김의 김이다. 네 사실 그런 걸 잘 몰라 엄마 정신가 뭐예요? 엄마 이요. 이 어디이신지 당연히 모르지 이 그냥 왕 쓰는 이 전주 씨 나중에 너도 가정을 이룰 거고 엄마로가 될 거잖아 서른 두 살? 네 그러면 나중에 너도 아이들이 생기면 우리 엄마가 김씨인데 어디 김씨 뜰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런 게 좀 부족해요 네 본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뭐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저요? 제가 직장을 옮긴 다음에 지금 2년째 지금 이 직장에 있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직장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저 이제 공무원 준비해서 그쪽이 더 낫지 아 여기 있는 게 더 나아요? 아니 공무원 쪽이 낫지 아 저한테 저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사기업에 온 게 공무원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 사기업 취직을 한 거거든요 큰딸이요? 네 저요 큰딸이에요 부모님의 기대보다는 많이 안 풀렸지 맞아요 너무 안 풀렸지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정말 잘 맞는 옷은 그러니까 직업은 선생님 같은 거 아 그래요?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 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이겠지? 그런 게 좀 많이 맞지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지금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자네한테 정말 안 맞는 거야 아 이유는 하나야 예 일반 회사나 직장들은 경쟁이라는 게 있어 아 예 그리고 또 못 하게 되면은 그 정도로 해내야지 못 하게 되면 또 뭐 지금 뭐야 뭐 아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 생활이 너무 안 맞지 경쟁이 심한 거하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여력은 있으실 거야 그냥 뭐 또 자네가 또 2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만두고요 지금? 아예 그만두고요? 근데 제가 장려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그 다른.. 아버지 연세 어떻게 되신데? 61년생이에요 61 그래서 어 다른 데 일 구하긴 하셨는데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어머니는? 64요 그니까는 아버지는 소찌시고 어머니는 욕찌시고 정말 안 맞는 분들이 네 맞아요 평생을 안 맞을 거고 네 엄마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느긋하다면 엄마가 자기 풀에 팔짝팔짝 뛰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고 맞아요 이 궁합이라는 게 있어 궁합이라는 거는 남녀 간에 궁합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네랑 자네랑 아빠랑 엄마랑 셋이 있다고 짓게 예를 들어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잖아 너네는 다 안 친해야돼 아 아 그리고 좋은 얘기 막 웃으며 소리 깔깔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안 나 이게 궁합인 거야 이게 궁합인 거야 어머니 아버지부터 정말 극과 극으로 안 맞지만 또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자식은 천륜이야 하늘에서 지어졌다고 하는데도 맞는 자식이 있고 안 맞는 자식이 있거든 근데 너는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너무도 안 맞아 대립각이거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이상하게 엄마한테도 네가 말 좋게 안 하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돌아 서서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했지 하면서 후회하고 그거는 너도 그렇지만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게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아주 미운일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궁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자네는 두 가지를 같이 겸할 수 있지를 못해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자네 자체가 굉장히 산만해 너 스스로 가 맞아요 그래서 너는 아마 네 방도 되게 지저분할 거야 맞아요 치우지도 않고 잘 씻기는 하니 씻는 건 열심히 해요 그거야 항상 내 내면에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니까 아침에 여자니까 일어나서 남자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잖아 꾸미는 시간도 있고 그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 알람 소리를 듣고 5분만 더 내 마음속에 나한테 또 다른 내가 또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직성이 굉장히 높아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년월일 나이만 물어봤지만 4주도 높을 거야 높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거예요 간단 예로 니네 엄마 니네 엄마 용띠라고 했잖아 59이시거든 너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팔자가 센 거거든 안 맞는 남편을 만나서 평생 이러고 있으면서 편하게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가 없고 안달복걸 해야 되고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다 성장이 됐지만 누구 하나 자식들 셋 다 잘 풀린 애들이 또 없을 거야 너부터 해가지고 뭐 네가 장녀라고 했잖아 3남매 네 바로 밑에는 몇 살 93년생 30살 또 그 밑에는 95년생 28살 다 성인들이잖아 28 30 32 2년 더 우리네 누구 하나 잘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니깐 팔자가 세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끼리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거든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걸 보고 컸을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너도 어떻게 보면 엄마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 콩 심는데 콩 나는 거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계속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는 직장을 네가 다닌다고 칠게 그럼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나겠지 너의 그 정도의 레벨에 맞는 사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벌면 안 된다고 그런 전제를 네가 붙이는 순간에 너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같아 너의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갖다 비판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높이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높지 않더라도 좀 행복하고 단란하면 좋은데 그거 하고도 멀거든 서른 두 살이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지 그러려면 공무원 시험 보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노력 안 할까 그 어쩌면 그 사람들 그냥 전적으로 직업도 다 버리고 그 공부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직장도 다니면서 간다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직장 쪽에 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하면서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어 매일매일 나가기 싫고 이제 서른 두 살밖에 안 됐는데 그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그걸 벌로 네가 나가는 네 자신이 이제 3분의 1 인생을 살았어 3분의 2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건 네가 달린 거지 이해 가지 근데 그 점점을 보셨을 때 제가 이 직장에서 오래 다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못 다닐 거야 금년 아마 채우면 많이 채울 걸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의 직장에선 그만둔다는 얘기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버틴다고 쳤을 때도 그 회사에서 저를 버텨봤자 아마 금년 그런 식이겠지 아마 지금 있는 데는 금년 채우면 금년을 채우면 다행일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저 사실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요즘 너무 취업난이 심하니까 여기서 저를 자를 그러니까 제가 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사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냥 제가 너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네 너가 일도 정말 잘하고 그러면 널 힘들게 할까? 맞아요 그치? 네 좀 제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할까? 음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 네 근데 생일이 언제라고? 저 10월 19일 19요 음력 10월 19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보거나 네 하다못해 친구들한테 생일이다 이러면 선물 같은 거 많이 받아봤니? 넌 그쪽하고 이 얘기를 삼촌이 물어보는 거는 네 너하고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아 네 저는 속에 모르지 친구들도 별로 없고 네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게 인복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인복이 인복이 좀 없는 사람들 보면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그렇게 좀 하대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 그렇다면은 일반 회사에서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거든 그럼 공무원으로 갔다가 너 이제 인생 3분의 1 살았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과감하게 1년 정도를 투자해서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공무원이랑 더 잘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 딱 맡은 그 업무만 하면 되잖아 거기서 뭐 더 잘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비하는 게 아니라 딱딱 자기들 맡은 일만 딱딱딱 해 버리는 그런 기준이지 일반 회사처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선생님 제가 변명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제 제가 다른 상사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즐겁고 잘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상사가 바뀌고 나서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일이 많은 건 괜찮은데 그분이 좀 인신공격을 해야 된다고 중간적으로 그냥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아니고 지금에 있는 직장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금년말을 채우기 힘들 거야 그거는 모르게 뭐라도 뭐 회사에서 뭐 제가 쫓겨나든 아니면 제가다가 되네요 아니면 너가 너 스스로 지금 너의 상사 때문에 너가 그냥 더 이상 못 버티는 형국으로 둘 중에 하나겠지 아무튼 지금의 자지는 아마 네가 일어나게 될지 제가 평생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그냥 저 이렇게 계획을 다 짜고 선생님께 여쭤보는데 제가 서울 쓸지 경기도 쓸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제가 어느 지역이 더 잘 맞는지 너의 능력을 본다면 경기권으로 가야겠지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건 경기도 쪽이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엄마가 막 전 보러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전 보러 다닌데? 네 저의 이제 자손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한테 이제 경기도로 시험을 바라고 계속 했는데 제가 막 고집을 부려서 계속 서울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 됐는데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도 제가 경기도 쪽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이건 직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작년이니까 이제 인생을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서 결혼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봐봐 봐봐 네 모든 게 지금 뒤순승해 네 맞아요 마음이 어디 너의 모든 상황이 뒤순승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남자 만나면 어떡하냐 그나마 시집이라도 안 간 게 다행이지 아 그래요? 결혼은 좀 천천히 올릴 거야 서른여섯 일곱 중 아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4, 5년 후에나 열리는 거지? 그럼 제가 직업 안정이 되고 나서 만난다는 거죠? 당연하지 지금 네가 만나면 넌 그냥 일반 회사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그냥 뭐 사모 업무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 네 근데 네가 예를 들어서 뭐 구급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네가 되고 나면 그 레벨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지 아 그리고 선생님 보시겠어요 제가 직업 안정되고 나서 난 과감하게 네가 지금 생계 때문에 부모님들 63살 59이야 네 아직도 현재라고 하셔 네 거기에 네가 장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니네 동생들도 스물여덟 서른이잖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고 네 근데 스물여덟 아이는 남동생이야 여동생이 여자요 걔는 조금 작년부터 좀 페이스를 못 찾고 있을 거다 음 네 그에만 좀 그렇지 네 그런데 뭐 네가 지금 그 꼭 생계 쪽으로 해서 돈을 금전적으로 벌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네 지금은 네 인생에 1년 정도로 과감하게 뚝 뛰어서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네 제가 이전에 좀 안 됐었는데 지금 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 어차피 금년에는 시험이 있어? 네 네 매년마다 있으니까 금년에 있으니까 금년에 몇 년이나 있어? 금년에 한 11월쯤? 제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준비해서 그럼 너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네 과감하게 그쪽으로 도전해 아 지금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잖아 네 가능성이 보이니까 금년에 그렇게 하고 안 돼도 이제 1년 투자라는 말 그렇지 안 되면 내년까지 같이 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정말요? 있어요? 하 그럼 문서가 너한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 하란 말이지 저 공무원 8자인가요? 그리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8자라기보다는 그게 맞는다고 아 교사 쪽이요? 그게 맞는 거라 아 그럼 일반 그것보다는 교사 쪽 제가 교직 자격 정도 사실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선생님 같은 게 더 맞는다고 아 유초등 쪽이요? 응 근데 저 자격증 중고등인데 그래? 네 중고등 쪽 그럼 나중에 중고등을 하기로 이렇게 선생을 해도 되지 그럼 저는 약간 선생님 쪽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그쪽이 약간 맞지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지금부터 사직서 쓰고 내가 봤을 땐 너의 인생에 도전을 해야지 된다고 본다 아 지금은 네가 생계형으로 뛰어갈 게 아니라 네 너의 인생을 걸고 네 1년 뭐 그래야 1년인데 응 투자해야지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약간 성향이 공무원이니까 뭔가 다른 뭐 제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조금 꽝이고 그냥 월급 넌 똥서는 아 네가 고르는 것보다 조금 더 빠질 거야 아 그럼 저는 그런 부가적인 수입보다는 응 그냥 이제 본봉을 잘 해가지고 절약해서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그렇지 아 그런 남자를 만날 것이고 아 같이 그럼 비슷한 공무원 느낌으로 그런 쪽으로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 그런 느낌이요 소박하다기 보다는 그게 그게 평범한 삶이겠지 아 비슷한 유의 사람을 만나는 그렇지 그러면 자손 이런 것도 저는 만약에 결혼한다면 결혼한다니까 아 결혼하니까 자손 있겠지 아 아 괜찮아요 응 사실 제가 장녀라서 이런 좀 부담이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남자 아 남자 있으면 좋긴 한데 막 굳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유는 하나지 네 부모님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뭐 부부간 남성 아버지를 보면서 뭐 그런 거 엄마를 보면서 저렇게 억세지는 엄마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도 좀 회의적일 거고 네 네 근데 해게 돼 아 짚신도 짝이 있다잖아 아 짚신까지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인연을 만나게 될 거야 저 약간 그래서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약간 인간에 대한 기대나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 인복은 네가 많이 없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가 초중고 뭐 성인까지 오면서 네 그래서 네가 많이 인맥이 많지 않은 거야 그거는 네가 타고남이 인복이라는 게 타고남이 적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충할 순 없고 그냥 제 할 일을 보충이라는 거는 믿음 좀 갖고 신앙생활을 하든 네 아니면은 뭐야 뭐 엄마는 잘하는 우리네들 같이 아니면 좀 종교적인 마음을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을 하나를 둬으면 좋겠어 안 둬야 될 거 같아요 아니 뭐 소셜 그러니까 사회활동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너는 너무 꿈이 창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직장생활하고 공무원인가 했는데 무슨 소셜까지 가니 아 아 근데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제가 좀 약간 내향적이어서 좀 사실 사람들이랑 이제 겉으로 만났을 때는 되게 즐거운데 따로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은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한정적이게 만나거든요 넌 그리고 쉬는 날은 쉬는 날은 집에만 네 방에만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네 그건 가족하고 가족부터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집에선 조용하고 밖에서는 대인관계가 많을 수가 있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차근차근 네 일단 가장 직면에 있는 직장은 얼른 나이가 봤을 때 정리하고 네 1년이란 시간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네 인생을 갖다가 좀 바꾸라고 하고 싶어 아 그게 제일 급선무고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야 아 저한테 그게 1차적으로 안정이 되고 일이란 걸 하게 되면 네 그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질 것이고 음 가장 큰 거는 그 시간에 네가 1년 투자했을 때 네 운명이 바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 이거는 신점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얘기해 봤을 때 이제 교직이나 공무원에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배부른 소리라고 그런데 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은 당연하겠지 사람 사는 곳에 일하는 곳에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어 업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선생님은 또 아이들 문제들 몇 십 명을 또 관리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지 근데 내가 그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나한테 맞는다는 거 옷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정말 맞는 옷이고 하면 일단 핏부터 이쁘고 너 행동하기도 편안하고 남들이 봐도 좋게 볼 것이고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직업도 내가 그걸 했을 때 맞는 내 직업을 갖는다면 그 누구보다 일 잘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거겠지 세상에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없지 맞아요 우리는 무당들도 스트레스 받아 이럴 때 얘기했잖아 1년 투자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럼 넌 가보질 않았어 그 친구들 가본 아이들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사람이잖아 하다 못해 이따가 점심때 뭘 먹을지 부터 고민을 해 집에서 엄마가 차려진 집밥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날도 보니까 냉면 먹을 건지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끼니부터 고민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그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지 어디에나 스트레스는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즐겁게 맞는 옷을 입고 하게 되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맞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점심 맛있게 먹고 나서 또 5일 열심히 해야지 그런 능률이 생기잖아 넌 그니까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선택을 하라면 네가 그냥 나한테 무당한테 너의 진로를 물어본 거야 답을 준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공부하라는 거지 아 그게 더 저한테 그게 정답이야 그 열심히 하면 이제 이번에는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운이 요번에는 문서라는 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서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거든 네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이번 해제나 다음 해에요? 금년부터 되게 좋아 금년에도 보고 내년에는 더 좋으니까 내년에는 혹여라도 조금 쓴배를 마시면 내년은 무조건 되는 형국이니까 도전하라고 아 지금 직장은 그만두고요? 근데 그만뒀을 때 뭐 저한테 부리거나 이런 건 없겠죠 불이익이 뭐가 있어 네 인생에 공부를 하는데 인마 뭐 대단한 고민을 너 32살 맞아? 아 저 사실 너무 항상 제가 걱정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와 안에 또 다른 너 예 직성이 굉장히 산만한 거야 아 그래서 팔자가 센 거고 아 너 스스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예 넌 너 스스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로 너는 일부러 그냥 이것도 이렇게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으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 복잡해 아 아 선생님 그럼 저 한 개만 더 물어보고 이제 마무리할 거 너 근데 뻔하게 내 여기에 같이 집요되는 문제일 거야 얘기해봐 아 일부러 상관없어요 저 이제 제가 운전 연습을 했는데 이제 운전 잘 하는데 뭐 사고수나 이런 거 없는지 건강이나 사고수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서 아 물론 사고 같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안고 가는 거야 나도 물론 신을 섬기는 나지만 나도 사고는 나 네 그래서 보험은 이라는 걸 들어 놓고 사는 거고 네 조심히 운전해 안전운전하고 아 방어 운전하고 네 운전하면서 사고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일 안심해요 아 알겠습니다 버스 타고 다녀도 사고수는 나 네 잡고 있다가 급브레이크 잡아서 괜히 가만히 서 있다가 쳐박힐 수도 있는 거고 네 항상 조심하고 안전운전 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뭐 면허도 이제 취득해가지고 차도 없는 게 무슨 사고수나 그런 거 왜 걱정해 아 아니 면허는 취득했었는데 너무 장문이 없어서 네 차 사고 그런 문제를 얘기해 아 네 너희 엄마가 여기저기 뭐 점 보러 다니신다며 네 가족 간에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너희 그렇지 않아 다섯 식구 다 그렇지 않아? 쉬운 말로 어 근데 이제 그게 좀 개선이 되기 너네 엄마가 찾아야 될 문제지 네가 딸이 찾아야 될 문제는 아니야 너네 엄마는 분명히 얘기 많이 듣고 다녀 우리네 같은 데서 점을 보고 다니면 많이 들었을 거야 일단 엄마 아빠부터 안 맞는다고 했잖아 네 안 맞아요 밑에 나오는 자식들도 당연히 안 맞지 근본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후생들이 생긴 거야 네 당연히 안 맞지 그거는 네가 푸를 문제가 아니라 너희 엄마 아빠가 해결할 문제지 아 뭐 아니면 제가 그냥 작년이니까 잘 부양하고 이런 잘 부양이 아니라 너부터 집에 가면은 너부터 너 그거 지금 너 되게 나쁜 거야 너 말은 이렇게 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엄마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네 방도 잘 안 치우잖아 그럼 네가 이게 어떻게 하면 추상적인 질문이지 아 안 그래? 네 네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물어야지 아 너부터 네 방도 치우지 않고 네 빨래도 안 하는 네가 무슨 가족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겠어 아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번부터 이제 됐어 그만 아 공부해 얼른 때려치고 그게 가장 급해 아 그냥 근무원 쪽으로 알았지